안녕하세요. 육가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말 저녁에 섬신세계 본점의 야경을 보러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트리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브릿틀링? 우와 건물 전체가 이렇게 우와 브릿틀링인가요? 되게 멋진 건물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영어에 약하신가 봐요. 우리 강아지 카비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카비랑 명동에 입성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카비씨. 카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짜잔 명동 신세계 신세계 본점의 미디어 파스워드라고 하는 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멋지죠? 오늘의 주사까지는 가비 보여줘봐 진짜 꽉 잘한다 예이 진짜 꽉 잘한다 그리고 진짜 꽉 잘한다 그리고 군대 군대 자, 왠지 파리의 뒷골목 같은 깜깜한 약간 이 파리 뒷골목 같지 않아? 깜깜한 골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가본 적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아주 밝은 불빛이 나오는 예쁜 그런 구조물이 나와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짠! 짜잔! 매지컬 할러데이즈 이렇게 써있는 예쁜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조명이 엄청 밝죠? 이번에는요, 백화점을 바로 아래에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화면이 미디어 파사드 펼쳐지고 있습니다. LED 조명으로 해가지고 LED 조명으로 해가지고 디스프레이 까비도 구경 잘하죠? 우리 까빈 야경을 좋아합니다. 이런 예쁜 구조물도 있습니다. 조명으로 분수물 대신에 LED 조명으로 바꿔놓고 오, 분수물 대신에 오, 분수물 대신에 까비 야경 예뻐? 까비는 사람 구경하니라고 바쁜데? 사람 많지 까비야? 이곳에 왔으니까 아빠랑 까비랑 인중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까비야! 까비 여기 예쁘지? 조명 받으니까 더 예쁜 우리 까비? 누나한테 괴롭힘 좀 하고 있습니다. 갈까요? 저희 주차비가 비싼데 차를 세워 둬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 찰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줘 전문가에 부족한 이